나와봐 재윤이 선물이야 뜯어봐 응? 이게 뭐야? 채널 같은데? 응 뜯어봐 채널이요? 응 아빠 선물이야? 응? 뜯어봐 응? 두쪽 가서 뜯어봐야지 좋겠다 둘째 앉아서 뜯어봐 이야 진짜 좋겠다 이야 이거 아프게 어서 뜯어봐 알겠죠? 뭐야 뭐야 재윤이 갖고싶었던거 맞아? 응 뜯어봐 아무도 예쁘게 뜯어야되는데? 한번 뜯어봐 재윤아 우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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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우주에서 날라왔는데 우주 응 뜯어봐 아빠 뜯어봐 잠깐만 뜯어두고 도와줄까? 이거? 어 내가 한번 못 뜯어 응? 아빠가 테이프만 뜯어줄게 너 우주체만 떠서 둘이 이렇게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봐봐 로켓 봐봐 로켓 로켓에 이놈 두개 있어 진짜 저기 앉아가지고 응 재윤이 한번 뜯어봐 아빠가 해둘게 여기 뜯어봐 그거 열면 돼 응 엄마 우와 재윤이 갖고싶었던건데 여기 엄청나 재윤아 여긴 해봐 설명서도 있어 응? 설명서도 있어 설명서도 있어 설명서? 응 여기 차키를 꽂을래 응 한번 해봐 그거 뜯어줄까? 재윤아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묶여있구나 희지 이렇게 풀면 돼 풀면 되지? 응 풀러줄게 응 풀러줄게 응 우리 애기 묶였잖아 응 이거 왜 이렇게 로켓이 이렇게 나오냐 안녕하세용 하고있다 봐봐 안녕하세용 인사하는거야? 재윤아 만나서 반가워 인사하는거야? 로켓이 안 빠져? 응 아빠 빼줄까? 로켓이 여기 여기 줄 안 벌려있지 그냥 빼면 돼 이거는 응 너 봐봐 밖이 열렸어 응 빼봐 키도 빼야지 키 이거 키 아니야? 맞아 키야 응 아 이거 졸아가네 응 설명서 안 보고도 변신할 수 있어 응 보여줘봐 나 봐봐 이렇게 응 변신하는거야? 로켓으로 변신해봐 로켓으로 변신해봐 로켓으로 변신해봐 로켓? 응 이거 다치지말라고 뭐하는 가면 봐봐 한번 볼게 봐봐 이렇게 쓰는거야 어 오 로켓으로 한번 변신해봐 로켓? 응 오직이 감자봐 우리 로켓은 올팽이 차키 오빼져 차키 빼서? 아 차키가 올뱅이야? 봐봐 올뱅이 봐봐 차키 봐봐 응 차키 걷다 넣고 돌리는거야? 축하 변신해줘 팔이 잡아 로켓으로 변신해봐 이렇게 와 변신해 설명서를 봐야지 잘 묻혀주고 봐봐 이렇게 변신해 바퀴를 여기로 해주고 어 변신해봐 발을 접으래 먼저 네 굳겠다 오늘 선물 많이 받았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거 올빼면 접어주래 그리고 봐봐 변신하는거야? 발을 접어주고 그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어 로켓 모양이 점점 나오는데 사방이 우주왕복선같이 생겼다 우주왕복선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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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업은?